와, 저렇게 다 먹었어? 마감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나마 이제 러닝을 뛰었고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정말 건강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든 운동하려고 한 게 달리기고 달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그나마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고 삶을 지탱했던 요소 중에 하나네요, 그래도 형 되게 살아있어 보여 엄청 건강해 보여 그리고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 달리기라는 취미의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인 거겠죠? 천천히 끌어올려서 한번 완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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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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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